산딸기야 산딸기야 우대로 우와 언니 저거 크다 내가 하나만 줘봐 맛이 어떤가 새콤달콤하지 음 새콤달콤 맛있다 이 향도 짜러와 우와 맛있다 딸기 딸기 산딸기 오지 손 말려봐 우와 맛있겠다 뭐야 입으로 다 들어갔어? 나오세요 좋아 했었는데 올해는 없네 또 튀었어 좋아 맛은 있다 맛있다 맛있다 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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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 아래께 잘 익었다 그치? 새콤해가네 산딸기가 몸으로 울어 산딸기가 몸으로 울어 산딸기가 몸으로 울어 산딸기가 몸으로 울어 맛있다 아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거지 빨리 와 어디 따 따 따 오빠 닿았다 여기 손 여기 몰라요 여기다 여기다 나영 측하지 마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아 싫어요 아 빨리 좀 넣으세요 빨리 오래요 여기 좀 줘 달걀 한 개 주냐? 딸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어 아주 육즙이 가득하네 지난번에 심은 감자가 꽃이 폈습니다 꽃이 폈어요 시시를 뿌리고 또또구를 주었죠 호박도 나왔고 옥수수도 나왔고 감자꽃이 폈어요 감자꽃이 폈어요 감자꽃이 폈어요 아이고 꽃이 너무 예뻐 일단 설치해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뿌리 좀 봐 이 풀뿌리가 엄청납니다 명화주야 명화주가 뭐야? 이게 풀뿌리 자 카메라부터 설치해 빨리 풀풀 풀풀 풀 뽑아봐 자 여기도 풀 아이씨 여기서는 봉댕이가 나와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 니가 늘도 니가 이야 한전히 풀 없는데 가지도 꽃이 폈어요 가지꽃이 폈습니다 모라색 예쁘게 감자가 오 토마토도 꽃이 폈고요 옥수수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감자밭에 풀을 뽑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죽은 것도 있어요 고구마가 고구마가 왜 죽었지? 고구마가 왜 죽었지? 이거 호미가 있어야 되네 그지? 꽃을 딴다고? 그 이쁜꽃을 왜 땁니까? 에? 이쁜꽃을 왜 따는 거예요? 감자꽃은 난 모르고 누가 그래 감자꽃 땀다니 난 처음 들어봤네 감자꽃을 따주면은 긁어요 감자가 근데 대신 치시면 안 돼 감자 치시는 안 돼 감자 치시는 할 필요 없잖아 얘를 깎아주라고? 아이고 이쁜꽃을 아이고 불쌍해 미안해 미안하겠어 미안해 너를 따줘야지 감자가 잘 열린대 아이고 꽃병에 꽂아놔야 되겠다 감자 긋짝거래 후 후 후 예쁘다 이봐 언니 너무 예쁘지? 노란 꽃술이 엄청 예쁘네 이거 가지꽃도 따줘야 되겠다 가지 잘 열리려면 아 그런 거야? 가지꽃을 따줘야지 감자꽃도 따주면 안 되지 감자꽃도 따주면 안 되지 응 아 가지는 줄기 옆에를 따줘야 된대요 아이고 어떡하냐 진짜 이쁘다 어떻게 노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후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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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척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구만 열심히 한다고? 그럼요 뭔 비름이야? 세비름 비름이래 비름 비름요 비름 저 노란꽃 좀 봐 저거 무슨 꽃이야 저거는 노란꽃은 저거 일본에 잡툴인데 아이고 시미모장인데 이거 안 뽑혀 시미모장인데 안 뽑힌다고 야 이거 감자꽃이 이거 아깝다 근데 너를 따줘야 된대 미안해 꽃아 화문은 시비롱인데 열흘들 못가서 얘는 뽑히네 밑에 뭘요? 뭔 말뚝을요? 뭔 말뚝을요? 저거 다 남았죠 저거 어떤 게요? 아 토마토꽃도 따주자 그러면 싸면 안되고 꽃이랑 꽃 다 따주자 야 그만 따 어우 이거 이거 잡아 떼냐봐 이거 안돼 아이씨 따지마 그만 못해 뭘 감자꽃? 어 감자꽃 따지마 이제 따지마 고구마밭에 풀이 잔뜩 있네 풀떼기 풀떼기 이야 이거 언제 이렇게 컸대야 풀떼기가 온전히 아 아 이거는 가지를 그거 밑에를 따져요? 응 닫다? 꽃 이파리를? 밑에 좀 따주네요 이거는? 얘도 따버려야돼 얘도 이게 땅에 이렇게 안닫게 아 다 했네 아 이거 뭐야 으이씨 이거 해봐 이거 누가 이거 잘랐어? 어? 이거 누가 잘랐어? 어디? 이거 너무 늘어져서 잘라졌나봐 귀심이 귀심이가 뭐예요? 땅쪽에 따지마라니까 예 예 딴거랑 안 딴거랑 요기만 이거 뭐 이게 감자야? 아냐 감자 아뇨 풀떼기 풀떼기 아휴 아씨 안 뜯다 꺾었구나 그거 응 안 뽑아져 아휴 고구마 사이에 바레이네 바레이가 뭐예요? 바레이네 에? 뭘 바레이라래 바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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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살이 안닿네 밑에가 너무 잘하는데 아휴 이 손가락이 찬찬하고 이런거 잘 못해요 얘는 얘는 다 버려야되네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아휴 아휴 근데 너무 커가지고 고구마가 안 보이네 뒤에 풀어볼게 담주야 응? 아휴 안 비 아휴 고구마 안 뽑지맞아 아니 고구마 왜 고구마 캐면 되는거지 뭐 풀하고 뭔 상관있어 응? 괜히 해라 안 쉬워서 뭐가 이쪽까? 이 사이에 고구마도 있까? 이쪽까? 감자도 있고 아 여기 여기 풀은 잘 뽑아진다 응? 그치? 잘 뽑아야 돼?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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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저걸 약을 못 치니까 여기 여기는 잘 뽑아지네 신기하네 고구마 뽑은거 아니여? 고구마야? 고 뒤에 어디 이런거 보기냐 응 돼있네 고구마인지 꼬리인지 몰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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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멋있다 응? 고구마 고구마 자 이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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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뒤에 풀 어이 왜 풀 저거 아우 안 돼 야 야 여기 풀 뽑아야지 풀 뽑았어 풀 뽑아여 고구마 여기 있는데 어디야 고구마가 어딨어 이거 고구마잖아 이거 다 뽑으려고 했는데 으이씨 누가? 니가 난 거기 안 왔는데 이거 언니가 밟았지? 매월당님 난 거기 가지도 안 왔어 여기 가지도 안 왔다고 어 매월당님이 나더러 풀 뽑아 풀 뽑아 자기는 밟고 갔어 다 밟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 다 밟아 놨잖아 아 이거 누워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 가야지 그러니까 네 감자꽃 따는 건 감자꽃 필 무렵에 감자꽃을 딴다는 건 처음 들었네 자 매월당님이 지금 풀을 열심히 뽑고 있네요 매월당님 하여 고생했어 매월당 가자 빨리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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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든 손님도 다 딱 손을 놔야돼 빨리 와 응 아 멋있다 하이 인사 안녕 안녕 자 풀 금방 손이 열었으니까 금방 풀 뽑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